네 바로 옆지역에서 왔습니다. 정말 하성갑지역하고 저희 수원을 지역은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함께 해나갈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축사를 하다 보면 축사가 생각 안 나면은 제가 전당대회 때 삼행시로 조금 떠가지고 삼행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송옥주로 삼행시 한번 짓고 가겠습니다. 송옥주가 해냅니다. 옷 같은 단단함과 주석 같은 냉철함으로 반드시 해냅니다.